쉽고 편한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 오늘도 이현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내용 다뤄볼까요? 네, 오늘은요. 요즘 아파트 청약 시장이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에 넣고 당첨이 돼도 무효가 되는 부적격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청약 자격에 적합한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부적격자가 되면 당첨은 물론 사용하던 통장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부적격자가 되지 않는지 오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어도 부적격자가 되면 청약이 무효됩니다.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왜 부적격자가 생기는 건지 또 자신이 부적격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 열기부터 확인해 볼게요. 이 기자, 2017년 첫 달입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유년 새해 첫 달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지금 분양 시장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원래 1월은 비수기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분양 시장이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곳곳에서 청약 미달 단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방에서는 청약 미달 단지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서울에서조차 대형평형 위주로 미달 단지들이 속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극화도 심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되는 단지와 그렇지 않은 단지들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전국적인 모습을 보면 청약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보면 동탄 신도시 같은 경우 청약 광풍이 불 정도로 인기가 뜨겁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달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단지에 어느 지역들이 또 미달이 됐는지 알려주시겠어요? 동탄 이 신도시에서 아이파크가 분양에 들어갔었는데요. 976가구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작은 평형을 제외하고 나머지 단지에 무려 540가구가 미달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중에서는 인천 연수구의 행복마을 서해 그랑빌과 또 제주도에서도 미달 단지가 발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분양한 단지들마다 미달이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청약 시장이 위축되고 또 수도권과 서울에서도 청약 미달이 나오는 현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높은 분양가 그리고 위치 이 정도를 꼽아볼 수는 있겠지만 전부는 아닐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청약 미달되는 이유가 단지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분양가가 높다거나 아니면 입지가 좋지 않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그런데 전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이 잘 되는 지역도 예전과 비교해서는 청약 경쟁률이 거의 절반 가까이로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분양 시장 전반적인 전체의 침체 이유는 개별 단지 이후보다는 정책적인 측면이 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청약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123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죠. 그 부동산 대책에서는 청약 규제를 억제해서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는데요. 그로 인해서 청약 시장이 분위기가 그 다음부터 가라앉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올해 정육년 새해 1월부터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부동산 대책만 나왔지만 올해 1월부터는 중도금하고 잔금 대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파트를 사려고 할 때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런 악재로 인해서 분양 시장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수요를 제한하면서 경쟁률이 급감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규제가 큰 영향을 아무래도 미친 것 같습니다. 돈을 구할 길이 없으니까 청약을 하기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한 이유가 있는데요.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서 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계부채가 1300조 원을 돌파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가계대출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이 부동산 담보대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정부에서 억제하게 된 건데요. 그런데 이 대출 규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단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맞는데 이 1금융권에서 막히면서 이제 이 수요자들이 2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금융권에서는 1금융권보다 더 높은 금리로 적용을 받아서 대출을 받게 되면 부담이 일단 커지게 되고요. 또 더 높은 이자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아예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또 올해부터 장금대출에 관해서 여러 가지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일단은 아파트 대출을 받을 때 여러 가지 대출 형태가 있는데 장금대출을 못 받을 경우에는 아파트 원리금을 갚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부부터 올해 1월부터는 그동안은 이제 아파트 이자만 갚다가 나중에 원금을 내는 방식이었는데요. 1월부터는 처음부터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는 더 내야 될 돈이 한 번에 더 많아지기 때문에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아파트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높은 금리와 상환 금액이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이유가 청약시장에 찬바람을 불게 했을까요?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옥죄했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도 적용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경기 부진이 있습니다. 지금 경기가 저성장 기조를 이어가면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만큼 부동산 경기도 하락하고 또 앞으로의 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값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예측한 수요자들의 심리가 하락해서 결국은 청약시장으로 수요가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 과잉 공급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지난해와 그 작년 이렇게 몇 년 동안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되면서 올해 연말 내년부터는 공급 과잉이 심해질 거다. 아파트 값이 그로 인해서 떨어질 거다. 이런 전망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수요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떨어지게 되면 굳이 지금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대출을 받을 때 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청약 수요가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해까지는 대출 규제도 정부에서 적용하지 않았고 집을 사는 장려하는 정책을 많이 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된 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했고 지금 정부에서 경고단계라고 인식할 만큼 굉장히 가계부채 위험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빚을 내는 거에 대한 경각심이 굉장히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여러 가지 심리 유축으로 이어져서 청약 시장을 더 위축시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면서 청약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약 부적격자도 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적격자 그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부적격 당첨비율이 얼마나 늘었나 봤더니 15%에서 30%가량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13 대책 이전에는 얼마나 됐나 살펴봤는데요. 통상 7%에서 8% 비율의 부적격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배, 3배 인상가량 높은 수의 부적격자가 늘어난 건데요. 이렇게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부적격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어느 단지에 부적격자가 얼마나 생긴 건가요? 일단은 부적격자가 비율이 나타나는 단지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서울에서 분양한 단지가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네미안 리오센트 1순위 청약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당첨자가 146명이었습니다. 146명 중에 부적격자 비율이 판정이 난 비율이요. 22%, 무려 32명이 부적격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평균 청약 경쟁률이 12대 1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청약 통장을 써서 12대 1을 돌파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내가 부적격자로 돼서 당첨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당초 39명이 부적격 통보를 받았는데요. 7명은 관련 서류를 제출을 해서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7명을 제외한 32명은 부적격자 판정을 받으면서 당첨이 전면 취소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12대 1의 경쟁률을 뚫고도 당첨이 취소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단지가 또 그렇습니까? 네. 서울에서 분양한 또 다른 단지도 부적격자가 높은 것으로 판정이 됐는데요. 지난해 연말 분양한 단지가 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풍납동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를 분양을 했는데요. 그 비율을 살펴봤는데 당첨자가 9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자가 1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의 부적격자가 나타난 건데요. 그런데 이 청약 경쟁률도 10대 1이 넘었는데 이 10대 1을 뚫고 당첨이 됐어도 부적격자로 판정이 나서 13명이 당첨이 무효가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렇게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청약 자격이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23 대책을 통해서 정부에서 37개 지역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으로 정하고요. 청약 자격을 굉장히 복잡하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약자들이 헷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부적격자 비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순위 청약 자격 등을 까다롭게 한 11.3 대책 이후에 부적격 비율이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11.3 대책 전후 상황을 좀 비교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11.3 대책 이후에 결국은 수요자들이 청약 자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서 부적격자가 생기는 건데요. 지난 10월 300대 1이 넘는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서초구 잠원동 아이파크 리버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적격자 비율이 당첨자가 3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7% 수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1.3 대책 이전에 7%였던 것이 11.3 대책 후에는 15%에서 30%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차이가 정말 꽤 나네요. 그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적격자로 판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은 아파트 청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청약자를 발표하고 당첨을 하고 또 예비 청약자 이런 여러 가지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당첨자를 발표한 다음에 이제 심사를 거쳐서 부적격자 의심 명단이라는 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자는 통보가 되는데요. 부적격자가 됐습니다라는 사실을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내가 부적격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소명을 해야 되고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적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 가지 입증을 하게 되면 다시 당첨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부적격자로 확정을 받아서 계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네, 그럼 이번에는 가장 중요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11.3 대책 전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달라진 점을 알아야 내가 부적격자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달라진 점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바뀐 제도를 잘 숙지해야지 이제 부적격자를 예방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되는 게 재당첨 제한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당첨이 된 적이 있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청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한이 된 건데요. 일단 인터넷 청약을 할 때 본인이 과거 당첨 사실이 있으면 청약 제한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인 이외에는 세대 내의 다른 가족이 재당첨이 된 적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재당첨 제한도 주택 소유와 마찬가지로 본인뿐만이 아니라 세대원이 전원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청약을 넣으실 때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누가 당첨이 된 사실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부적격자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원 중에서 당첨됐던 사실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당첨이 될 경우에 바로 당첨이 취소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리고 제한들이 있는데요. 과거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있을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전면 금지가 되고요. 그리고 한 번 당첨이 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아파트에도 청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 제한에 걸려도 부적격자로 판정이 나게 되는 거죠. 네, 또 그리고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있는 유주택자에게도 청약 문이 좁아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1주택자에게는 분양 물량의 40%에 대해서 청약 통장의 가입기간 등으로 인해서 점수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청약 가점제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신청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1주택자도 무주택기간 점수만 없을 뿐 부양가족 등에서 점수가 나오기 때문에 가점제로 청약이 가능했는데요. 그런데 이 가점제 신청자는 가점제에서 탈락하더라도 60%에 대해서 추첨에 한 번 더 당첨기를 갖기 때문에 당첨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2주택자는 1순위에서 아예 제외되도록 그렇게 정부에서 규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럼 부적격으로 판정받은 당첨자의 물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부적격자로 판정이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취소가 되고요. 예비 순으로 당첨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착순 분양이라는 걸 해서 선착순으로 다시 분양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네, 당첨자 중에서 부적격자가 많으면 실제로 수요할 그런 의사가 있었던 실수요자도 기회를 뺏길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첨이 돼서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은 다음에 되게 불만을 호소하는 분들이 요즘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내가 왜 부적격자냐? 다시 이걸 소명해달라. 다시 당첨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어렵게 청약을 넣었는데 그 청약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당첨해도 안 되고 청약 통장도 사라지는 이런 억울한 경우가 요즘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뀐 제도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청약에 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수요자를 위한 대책이 오히려 실수요자의 기회를 빼앗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잘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또 11.3 대책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뒤따라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부적격자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지난해 연말쯤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요. 올해 역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바뀌는 제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청약 제도를 잘 숙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적격자 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아셨으면 좋겠고요. 견본주택이나 홈페이지에 변경된 제도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약에 넣으실 때는 무작정 넣는 게 아니라요. 다시 한번 청약 제도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제도들이 바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꼭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부적격자로 판정이 받으면 억울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약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시고 물어보셔서 꼼꼼하게 확인하는 절차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부분을 확인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청약 세부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주의하셔야 될 점이 1, 2, 3 대책에 따라서 37개 지역이 청약 조정 지역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청약 조정 지역에 포함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 청약 제도들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주택 소유 여부라든가 재당첨 대상 여부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최근 늘고 있는 청약 당첨 부적격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미리 내용 확인하셔서 당첨이 취소되는 일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참고만 하실 분 절대적인 기준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여기서 마칩니다. 이현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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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